Yeah 뭐야 오빠 graham 선정 성정 성정 누가 더 포인트를 많이 획득할 건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구독자에 한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스탠드백 한 분과 리미티드 에디션 그냥 금이에요 금 아이온커버 겸 아이온커버랑 거리 측정기 케이스 한 세트로 두 분께 선물을 증정을 하겠습니 자 그러면 4번월 4포인트랑 9포인트 9포인트 짜리 이번에 진짜 갈아야겠다고 이번에 치실홀은 291m 거리에 팝홀입니다 9포인트 9포인트 이번에 잘못 치면 9대 맞을 수도 있어 9포인트 타일 10포인트 못 진아 화이팅 越hl 그걸 쳤어야지 5 2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바람 누나? 아니야, 아니야. 전혀 바람 없어. 9개 뺀단 말이야. 놀라서 쳤네. 지금 천굴 나가지고.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자, 우리 바람 씨는 그냥 편하게. 라임 222. 라임 222. 라임 222. 라임 222m 친다고. 자, 이거. 이거, 이거. 2번에. 이거 나쁘지 않아. 9포인트 가져올 수 있어, 우리가. 225m 정도 남았다고? 벙커다. 벙커는 안 되는데. 3, 2, 3. 아! 벌렸어, 붙여왔어. 괜찮아요, 괜찮아. 아, 지금. 어머니, 저 머리 괜찮아요? 머리 괜찮지 않아요? 왜?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장난 빨라. 지금. 아, 그러네. 지금 포인트 걱정해야지. 지금 머리 걱정하고. 아, 178은 뭐. 와.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와. 어? 진아야, 이거 넣으면 2포인트 뺏어온다. 버디다, 버디. 와. 자, 우리 버디 할 수 있어. 이거 넣으면 돼. 이거 넣으면 2포인트도 뺏어온다. 이거 넣으면 돼, 이거 넣으면 돼. 어, 굿샷. 아, 비투비. 아직도 희망이 있어. 우리 넣으면 돼. 응. 응. 응? 그치? 됐어. 맞아, 타는 냄새가. 근데 나 이 냄새 좋아해. 진짜? 응. 나 석유 냄새가 이 냄새. 왜냐면 본드 좀 본 거 아니야? 석유 냄새랑. 어? 이렇게 방송 다 내보내. 본드 불렀다, 뭐 이렇게. 어, 풀랍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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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많이 갔다. 아, 이거 배우고 싶네, 이거. 아. 배우고 싶네, 이거. 아. 아, 근데 왜 많이 가지? 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쳤는데 딱딱 붙이면 완전 맛 가는 거 아니야? 시민분들이 두 번 했잖아요. 잘 나가서 이렇게. 아. 넣어야 돼? 어. 똑바로. 이건 뭐 넣겠지. 자, 9포인트에. 11포인트. 다 가져온다고요? 네. 당신이 1점 남아. 네. 5점 남아. 아, 난 똑바로 치는 거 제일 어려운데. 그 선으로만 똑바로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이미 터치듯이 그냥 툭 털었어 들어와 자 그러면 11포인트 1점 뺏기 2점 뺏기고 14점 그러면 여기는 269m 거리에 파워포울 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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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악 72이라 imagine 오 오 올라갔지? 올라갔지? 다 갔어! 신문이라고 했다고? 맞고 내놨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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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떴다 너무 떴어 70m 그래도 인근이 떨리네 그쵸? 나 원래 하마랑 울릉장 없는데 난 진짜 네 자세 배우고 싶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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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우리 진아씨 15m인데 내리막이니까 14m 14m 정도 생각하고 그쵸? 14? 그정도 오케이 오케이 어? 약하다고 자꾸 말 왜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놓고 스윙을 안 하냐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 거래가 거래가 약해요 14라며 이게 14인데요 근데 러프여서 모르겠네 15m 괜찮아 너무 좋아 약하구나 내리막인데 뭐 나쁘지 않아 그리고 또 버디 할 수 있어 버디하면 다 갖고 오는거야 버디 버디만은 잠깐만 얼마 안 남았고 여긴 6포인트 현재 6번홀 나이스 넘쳐 나이스 아 일단 정신이 파기 정신이 파기 지금 동사회전자가 있어요 자, 한 컵! 안 돼! 한 컵! 아, 쥐! 아파? 자! 130m 거리에 파스리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13포인트 현재 13포인트 7번 홀 트레이버가... 오, 트레이버가 막차 있는 거. 아까 보니 신나는 거. 야, 이거! 이거 막차 있는 거, 이거? 이게 뭐가 나아요? 아니야, 아니야.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나 거리가 늘었다. 네. 너무 좋아. 아니, 위에 꺼. 위에 꺼. 위에 꺼. 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돌려놨는데? 오른쪽으로 너무 돌려놨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돌렸어. 일부러? 계속 왼쪽으로 당겨서 아까... 아! 어, 페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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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나이스! 좋아. 세다! 그렇지! 쎘어, 쎘어. 6. 어, 나이스! 멈춰! 멈춰! 베이비스! 아! 잘했다, 잘했다. 고추 한 컵. 고추 한 컵. 고추 한 컵. 고추 한 컵. 아, 이건 뭐 내리막이 살 바다. 15m? 4m 좋다, 4m. 똑바로 4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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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우리가 넘은 이기네. 걸렸어,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모든 승부가 우리 진아씨랑 다령씨한테 남겨져 있어. 2m 정도에요, 2m. 48m? 13p. 오! 아, 이거 뭐야? 쎄! 쎄는데? 잘했네, 잘했네. 13p. 그래도 우리에겐 1점이 있어. 와! 27p.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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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خ! 오! 오! 아, 이거 약화. 약화, 약화. 맵다. 나도 울었어. 약화번에. 옆에 몰랐단 말이야. 옆에 몰랐단 말이야. 8월 됐는데? 약해. 약한데. 와, 5m. 고개 5m. 그럼 왼쪽으로 한 컵 받습니다. 지금 거리가 5m. 한 컵. 6m 정도 침대. 6m. 좌측 맞잖아. 덜 본 거 아닌가? 어?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더 보고 싶으면 더 봐. 어떻게 칠지 몰라서. 한 컵. 항상 짧았으니까. 들어간다. 들어갔어. 와. 나보다 난데. 퍼터가. 이러면 8포인트도. 8포인트도 문제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은 444m 거리의 파IP홀입니다. 너무 잘 쳐 이제 10년 된 구력이 나오고 있어 아까 살짝 골프전 아이디 봤더니 9년차 9년차 아이디만 만든게 9년 된거 같아 그게 아니네 너무 나쁘잖아 박위사님 덱스골프 덱스골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덱스골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덱스골프 전반 마지막 홀 9포인트 현재 35대 35대 1 1점은 지켜 화이팅 굿샷 완전 잘 맞았어 다 갔네 다 갔네 다 갔네 다 갔네 다 갔네 아니 아까 드라이버가 입이 안나갔는데 드라이버를 사실 저걸로 너무 잘 맞는다 사실 나도 치고 놀랬어 그쵸 너무 잘 맞았어 다 갔네 다 갔네 다 갔네 다 갔네 나이가 안좋아서 열리나요 들어와 도로 100m 아까 우드 100m 가더라 우드 유틸 편안하게 어 어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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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오케이 60m 60 응 야 단독으로 80칠 것 같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우 우와 푸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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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 진짜 잘 춰 오우 자 황시드 한번 가자 아우 내 여기 박범콤인데 아우 내 여기 박범콤인데 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탱글쳤다 키롱이 바꼬프 같아요 짧은데? 잘 봤어 13m니까 너무 많나? 이 정도? 아 이 정도 치면 돼 아 근데 너무 멀다 13m 왜 얘기니? 아까 치면 3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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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요? 멈춰 아 나이스 언니 포토 진짜 특이하게 하는 데 잘 가네 아까? 아까 3배 기가 막혔어 아까 3배 아까 3배 요게 이제 15배까지 하고 3배 언니 따라 한다고 아 이거 안되네 됐어 자 이름으로써 굿포인트 제올루션 V제로는 개인 소독도 좋으나 병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 알콜 아닙니다 염소계열 아닙니다 이건 특허받은 제올라이트의 성분으로 무기물로 만든 개인 소독용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제올루션 팀 제올루션 팀 이렇게 한 팀 한 팀에서 전반 나이노를 진행을 해봤어요 정말 게임이 안되는 수준의 장사까지 왔는데 1점이 있는데 1점? 원래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로 저희가 발라버릴게요 44포인트를 우리가 얻고 왔어요 너무 잘했어 44포인트 핸디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핸디 뭐.. 이게 사실 핸디라는 명칭보다는 우리 진안씨가 잘 채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다음에 우리 다령씨도 뭐지? 박예사님도 잘 채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많이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나 싶은데 전반 나인홀 돈 기분이 어때요? 내가 직접 여기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치는 자체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아직도 조금 떨리긴 한데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기분이 심하네요 열심히 일정 비슷하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라운딩 나가서는 그래도 잘 맞는 편인데 스크린을 원래 진짜 못 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스크린에서 너무 잘 맞아서 오늘 너무 괜찮은 점수 내고 있거든요 제가 잘하세요 제가 잘하세요 저는 잘하고 있거든요 다령씨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 솔직히 밤에 낮에 낮이고 밤이고 DJ 하래야 골프 집에서 잘 돼야 힘들죠? 아니 전 잘 치고 했어 아니 전 잘 치고 했어 아 그래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주 그냥 차분하고 아 근데 제가 항상 후반때 저 못 쳐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입방전 하지마 지금부터 다시 스타트 하겠습니다 후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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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로 치는게 나실꺼 같은데 아 그래 남자는 드라이버지 하하하하 남자는 그래도 드라이버지 와우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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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면 페어웨이 와우 잘했어 그래도 와우 다령씨 자, 후반 2포인트, 파 파이브. 아, 큰일났네. 회전, 회전. 어우, 저기를 엎으면... 이번에도 이긴 것 같은데... 아, 똑같은데? 잘 돌렸지. 그나마 잘 돌렸지. 아, 큰일났네. 후반 시작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공을 몇 미터 나갈지를 감안해서 그 가운데 정도에 에이밍을 맞춰서 이 칸수를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밀려도 살고, 좀 당겨도 살 수 있는 확률을 좀 많이 가지고 가게끔, 살 확률을. 러프가 엄청 길다. 어. 풀이 많이 자라서. 실제로 공을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와, 나이스. 올라가네.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진짜 잘한다. 사나 안 쓴다, 사나 안 쓴다. 사나 잘 쓴다, 이거. 어, 걷었어. 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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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어. 아, 거리가 늘었어. 아이언 바꾸들이. 그거 뭘로 한 거예요? 거기가 늘었어. 뭐예요? 그거? 54대. 와, 54대? 54대? 에엥? 너는 얼마나 나가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유틸리티로 바꾸면. 겨운 없는데. 부끄럽네요. 자측으로 두클러? 이 정도? 네. 10일? 과감하게. 과감하게. 에이프론도 입고. 안 약하지. 안 약할 것 같은데. 아, 쎄네. 오, 좋아. 자, 우리는 일단. 아니, 그 화를 내고. 일단. 화 안 내셔도 돼요.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버디 치면 이 점도 갖고 와. 자, 6m니까. 아까 맨키로워. 아까 맨키로워. 아까 쳤던 거. 똑바로. 아까 맨키로워, 오케이. 가. 아, 좋아. 좋다, 좋다, 좋다.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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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와, 잘했어요. 와, 잘했어요. 야. 와.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넘겨.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이럴 때. 지성씨, 보셨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배우고 계셨다고? 자, 그러면은 이 점에 여기는 131m 거리의 팟스리홀입니다 후반을 시작하자마자 버디를 맞아서 이 포인트를 뺏겼어요 시작하자마자 팟스리 팟스리? 또 드라이버? 네 오케이 좋아요 어? 이게 뭔가요? 어? 해자들 어? 해자들 좋아 자, 한 번 더, 천불이 나온다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아이, 큰일 났다 배고픈나봐 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니, 아니, 아니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배고파 힘 빠졌어, 어떡해? 아니 천불이 났네 어, 짧아, 짧아 짧아 러프라 길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자, 짧아 아니요, 저는 펩시 콜라 짧아, 나도 짧아요? 아, 아깝다 감사합니다 펩시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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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들어갈 거 같아 아, 나이스 일단 얼른 들어가면 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무조건 네 어이 우리 지금 보기에 있어요? 어, 보기 여기는 넣어야 돼 아 아 방금 본 거예요? 네, 봤어요 8m 정도? 8m 과감하게 어차피 안 들어가면 진 거라 과감하게 아 너무 지나 아우, 너무 좋다 자 이렸어, 이렸어 어, 어쩔 수 없어 잘했어, 잘했어 어차피 네 지금 치시롤은 378m 거리에 터프홀 입니다 후반 들어가서 점수를 조금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높은 점수 때 잘하면 돼 어 음 음 와우 아 응 구샷 구샷 어 어, 이제 많이 많이 완화가 됐어 많이 아 어 다 갔어요 많이 많이 아까 떨린 게 많이 많아 진짜 이게 뭘로 떨려 야 이거 너무 괴매율이 아니야? 근데 잘 닦았어 잘한다! 와 닦았다 270cm 다영이 씨가 네 잠깐만 100cm 정도만 치면 되니까 292cm 자 12번으로 현재 이건 4포인트짜리에요 그렇지 멀리 안 닫아도 돼 오! 귓샷!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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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m 100m 95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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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로 쳐요? 100m 100 유틸 유틸? 오케이 그거가 오른쪽이 조금 불안하니까 100m 100m 우리가 잘 치는 게 있는데 저쪽이 못 쳐야지 오케이 어? 너무 들리는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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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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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네 빈 수잉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네 지금 빈 수잉 아니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영상에 잘 담긴 거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연습 스윙을 할 때 이것도 한타에요 이것도 한타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동은 신속히 샷은 신중히 여기까지 와서는 공을 놓고 이 정도 나와서 연습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다가 퍼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딱 건딘단 말이에요 이게 바조라는 게 바조가 없어요 바조가 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공 앞에 와서는 되게 신중해야 돼요 뭐든지 오케이? 아니 그거 뭐 그럴 수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신중하게 응 그게 이게 참나 나이스 일단 첨부를 나와서 좀 약하게 또 치시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욕심 욕매다 아 욕도 세다 아 아 이름은 똑같은 상황 퍼트 이제 우측 한 컵 반 오른쪽으로 한 컵 반 어떻게 알았지? 어? 잘 찐 거 같아? 약한데? 그래도 잘 찐 거 같아 약해? 그 정도면 뭐 너무 잘 찼어 너무 잘 찼어 7m 아까 5m보다 조금 세게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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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되겠네 똑바로 7m 오 7m 너무 세 7m 7m 와 와 와 야 퍼트만 살린다 퍼트도 와 귀여워 야 퍼트만 살린다 퍼트도 와 와 와 이거 어떻게 맞춤 어 어 이거만 보고 이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여기 앞에 안 보고 앞에 여기 신고 야 진짜 퍼트만 와 퍼트를 좀 배워야겠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 아 어 아 아 아 아 아이고. 어, 짧고. 아, 신나다. 시금이 50만 원이 자령층한테 해결해 줄 거니까. 이걸 좀 낼까? 이걸 좀. 비쌌다. 야, 이게 정말. 어? 왜 됐어, 이거? 왜 됐어? 그냥 퀴하게 들어가서.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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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야, 이게 뭔가요, 오케이. 자측 끝. 자측 끝. 야. 뭐야, 자측 끝이 뭐야. 자측 끝. 자, 15번에다. 아니지? 아니, 15번에다, 15번에다. 자, 똑바로 15번에다. 오, 좋다. 진짜. 야, 이거. 걸려. 와. 와.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기가 막혔어. 와. 요. 됐어, 됐어, 됐어. 기가 막혔어. 와.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와. 진짜. 기가 막혔어. 하하하하. 이번 홀은 442m 거리의 파5볼입니다. 6포인트예요. 26포인트짜리. 와. 자, 일단 끌고. 그냥 살살. 기가 막혔어. 오, 됐어. 저거 좋아. 우와. 좁지마는 데. 왜요? 좁지마는 데. 좁지마는 데. 왜요? 내가 그리는 잘 올려놓을 테니까, 토토만 하면 된다고. 작전이 없어. 작전이 없어. 러프 러프 러프. 라임 220이 복병이었어. 너 이름 바꿔. 복병 220이. 좋아. 뭐야. 소리는 좋았는데. 일단 우리 좋아. 분위기가. 우리는 100m 정도만 쳐도 돼요. 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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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나가 이기고 있어. 하나 이기고 있어. 아. 택시골프님 승할 차례입니다. 가겠구나. 110밖에 안 되니까. 26포인트. 와. 아. 땡겨졌다. 와우. 좋아. 현재. 현재. 130. 50. 귀걸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 입모양이 다 똑같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힘줘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고 해보자. 다 잘하는 사람들은 입모양이 똑같아. rå이. 하하하하. 이렇게 택상. 오우. 오우 좋아. 커. 왼쪽. 정확하지. 정확하지? 와. 나이데. 좋아. 어렵네? 와. 아 ensuite. 다령씨는 그린에 올라와야 빛을 발하는데. 아. 그래서 또 그린 옷 색깔. 그린. 오우 좋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럭크야 럭크 아이고 약했다 한 번 더 아 통갔다 우리 퍼터 신 퍼신 오 오 와 와 와 오 아깝다 아 아 들어갔다 아 아 자 그래도 아 그래도 점수 많이 냈어 26포인트 18호 라운딩 빠져들 에어라 과외 18호 라운딩을 끝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늘은 또 우리 와 근데 우리 다혁씨 포토가 포토가 뭐 어떻게 뭐 이걸로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런 놀래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뭐 이런 포인트 어떤 뭐 이런 거보다 제가 이런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 박 이사님 이름으로 우리 그 달형씨 이름으로 지나씨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서가 증서가 집으로 다 도착할 거에요 우리 저기 나오는 저 곰인형 저게 다 집으로 도착을 할 거에요. 나 갑자기 너무 기준서. 저 롯도 된 거 같아요. 저 이제 이 중서가 인형이랑 해가지고 다 집에 다 도착을 할 거에요. 자 구독자들! 구독자! 구독자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서 저게 당첨이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딱 갈 거에요. 그러니까 오늘 과연 또 누가 마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저거는 아마 뭐 우리가 또 준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추첨해 가지고 뽑아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자인들이랑 해가지고 자 두 분! 두 분 추첨해서 선물을 증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구를 할 수 있고 좋은 장르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 장르의 황당수 황당수 지지에 감수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혜옥 씨입니다. 저도 스크린 되게 오랜만에 샀는데 어쨌든 이렇게 더 좋은 신이로 기구할 수 있어서 원래 저희가 더 저희 이름으로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저 인형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기부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아씨. 항상 같이 함께하는 멤버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또 같이 팀이 돼가지고 제가 좋은 샷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원하던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진성의 청담동 호루라기TV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재밌고 더 유쾌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성의 청담동 호루라기TV 파이팅! 파이팅!